일단 개봉하는 클로젯, 많은 사랑, 관심 부탁드리고 저도 더 울림 있고 여러분들한테 용기를 드릴 수 있는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. 지금 하트 1835만이거든요. 곧 2천만인데 아깝다. 저희가 다시 조금만 더 길게 하면 2천만 할 수 있지만 이 아쉬움은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. 지금 퇴근성 BTS의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.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야 좋아. 이거 골든디스크에서 만나셨죠? 못 만났어요. 못 만나셨어요? 나는 시상만, 음원 시상만 우리 진이를 직접 봤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. 자 그러면 이제 인사를 드릴게요. 거기서 이거잖아. 자 지금까지 저는 박경림이었고요. 지금 좋아요. 저는 김남기였습니다. 배우 김남기 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 어 이거 하셔야 되는데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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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